난 항상 그림자였었지 형제들 주목받는 동안 이제는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특별한 사람 될 거야 나 이제 달라질 거야 모두 내 이름 알도록 내 작은 목소리 떨치게 될 거야 더 이상 그림자는 안 할 거야 주인공이 될 거야 그 만화책 대신 에이스 세비를 봐 맛있는 그리토 먹어보세요 마술쇼를 해요 구경하러 와요 기대하세요 나는 공작이 될 테니 이제는 내 차례야 주인공이 될 차례 누가 놀라겠죠 난 준비됐어 공작이 될 거야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돼 욕심은 금물이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야 해 그게 다 우드니까 왕관을 원한다면 마을을 좋게 만들어 진심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 마술이 나는 속인들은 정답이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 해 그만 명심할게요 진심을 다할게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니 제대로 한다면 주인공 되겠지 기대하세요 나는 공작이 될 거야 이제는 내 차례야 주인공이 될 차례 모두가 놀라겠죠 난 준비됐어 공작이 될 거야 나은 그가 다르면 내 차례야 주인공이 될 거에요 나는 그가 다를 위해 내 차례야 주인공이 될 거에요 나는 그가 다를 상징하는 것을 잘 못 geh